다른 미드를 파악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프로젝트 메이너들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에 들어가기 앞에서 이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랩핑몰과 3D 스케닝 마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소개시켜 드렸으면 우선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지역 프로젝트 메이너인 라이클 마게 인터뷰를 잠시 보십시오. Hi, thanks for coming to the RapidForm Solutions Conference. My name is Michael Monk, and I'm the Project Manager of the Americas Territory. We've seen a huge amount of growth in the U.S. and in Mexico over the past year where everything 3D has blown up. 3D movies, 3D TVs, 3D video games, 3D printing, even 3D cell phones. And it's raising people's awareness of just what 3D scanning is and how it affects their lives. We've seen large amounts of growth in the long-distance imaging region where people want to scan buildings or civil structures and use those to document what's happening in the real world. And we also see a large amount of growth in scan-to-CAD where the things that XOR is normally used for. What do we see as being the future for RapidForm? We're going to constantly improve how we interact with other CAD applications, such as Invencible, and we're also going to work on how you interact with the data capture devices themselves, both contact and non-contact. Over the next year, we hope that you can see some major improvements in the RapidForm software that help you do your job better. Thanks, and I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conference. Thanks, guys. 3D-scan-Technology의 3D-scan-Technology와는 2D-scan-Technology의 2D-scan-Technology와는 굉장히 많다. 방금 제 2D 디지털 인사 사람들의 기술이 있는데 2D 디지털 나중에 2D 디지털 인사로 가게 됐고 안전하는 기술이 되는 다 방을 통합한 재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2D 디지털 인사로 가성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어떤 게, 그리고 클럽을 위해서는 공개하는 많은 게, 아직도 제 트랙크북도 그대로 위대해쓰면 3D-CM 운동과 3D-CM 운동을 어떻게 구매시키는 거냐 3D-CM 운동과 3D-CM 운동으로는 제계대한 부분입니다. 3D-CM 운동, 평가도 더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헤데드로 John 1.0 technology, 3D-CM 운동의 전환은 매직하 somet facets 어떻게 되었습니다. sollte 3Dscanner. parce queso 3Dscanner 정말 3D 스탠럽을 하는ưng exem Projekt 하지만 잘 적절한 이것저는 웹적이다는 овать 이것저희가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eebur, 인사 및 방식으로ют 설정되어 있는 종일 전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위치한 전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세화의 전세 스트리어씨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번에는 애매한 일본 시장의 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일본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인 요시사상이 인터뷰를 하지 못해서 일본 지사상의 남의 PC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랩이트홈 솔루션과의 아매스에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랩이트홈은 일본 국내에 매우 많은 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次元図面の代わりに CADデータに寸法規格情報を含め検査工程で活用しようというものです. 랩이트홈は機能を提供するだけではなく,プロセス全体を把握することで よりユーザー様の目的に合ったソリューションを提供します。 今後もユーザー様のフィードバックを製品開発に向かし、発展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最後にラピッドフォームの全ての研究開発に向かわらず、本社がある韓国です。 韓国は3Dスキャーニングアプリケーション分野別の2名のプロセスメニューションがあります。 今回は2名のプロセスメニューションです。 2名のプロセスメニューション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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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名のプロセスメニューションです。 2名のプロセスメニューションはユーチしょっぱのデザインのプロセスメニューションです。 2名は製品的につくなっているプロセスメニューションです。 このパーリケーションは全ての利用性があると思うと、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앞선 첨단기술을 미리 다운해보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얼리어댑터라고 불리는 분들에게만 사용되던 그런 스마트폰이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게 된 데에는 쉽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기 편하고 배우기 쉬운 제품 그런 제품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역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엑소 아래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소 아래의 등장과 함께 기존에는 고가의 캐드 소프트웨어에서나 가능했던 2D 스케치나 익스트루드, 리볼브와 같은 그런 피처 모델링 기능들이 역설계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캐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엑소 아래를 익히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엑소 아래의 역설계라는 것이 아주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